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왕언니가 지금 저희 정글가든에서 난리가 났어요. 왕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달래 캐요. 달래. 아니 사람들은 봄 아니면 가을에는 달래 못 먹는 줄 아는데 가을 달래 괜찮습니까? 알은 좀 작아도 달래는 똑같아요. 이렇게 알이. 아우 좋네요. 알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봄처럼 크지는 않지만 지금 빨리 캐셔야 되겠네. 이게 조금씩 사그러져요. 이게 이제 된설이 맞으면 사그러지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시면 달래가 저희 밭에도 지금 여기 정글가든에도 달래가 지금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천연 자양강장 천연정력제 정력은 남자에게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자들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빈혈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천연 비아그라 천연정력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남성분들 짜증내시고 밤이 무서우신 분은 이거 빨리 나가셔서 와이프가 해주시든 본인이 직접 하시든 이거 빨리 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달래는 이게 퍼지기가 쉽죠 언니? 아니 저 지금 위에가 달래가 엄청나요. 위에다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비가 와서 떠내려와서 여기다 뭉쳐버려가지고 이렇게 달래가 더 가늘어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캐줘야만이 네 굵은 것만 캐고 또 이거 또 퍼뜨리려면 어떻게 하죠? 아니 그냥 이렇게 놔두면 지절로 막 네 딴 데로 퍼뜨리려면 던지면 되죠. 이 흙을 아이고 이거 참 난리 났어 이거지. 봄에 달래 분양해드릴게요. 아이고 달래는 뭐 엄청나요. 그죠? 뭐 여기저기 안 심었는데도 났는데도 많아요. 이거 지금 달래 짱아찌 해도 굉장히 맛있지 언니? 아이고 달래 짱아찌까지 하겠어요. 그냥 간장에 이렇게 간장 비빔 간장에 간장에서 비벼 먹으면 콩나물 밥에서 비벼 먹으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된장국에도 넣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데 간장 해드릴게요. 간장 달래 간장이 제일 맛있죠. 오늘 그 저기 뭐 돌솥밥 드시는 분들 이 달래 간장 참 맛있겠는데요. 와 부추도 하고 캐줘야 내년에 봄에는 좀 굵어지겠죠. 그쵸? 와 저도 얼른 찍고 빨리 캐야겠어요. 자 이곳 달래가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여 있어서 이렇게 굵지 않지만 모여있어? 내가 얼마 전에 비워가지고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굵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굵은 게 있어요. 이런 굵은 것들만 먼저 캐주시면 이 잘잘한 거는 그냥 조금 굵은 거를 캐주시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간장을 하시든 초간장을 하시든 그리고 이거 묻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맛있죠. 이거 간장이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왕언니는 간장으로 가겠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식사에 맞추셔서 이거 어쨌든 간에 부부가 드시면 부부 금슬이 아주 좋아진다는 와 그런 달래 자 여러분 달래 이제 아 이게 지금 이 나무가 못 남은데 자꾸 가로워지네요. 고추냉이죠. 고추잎나물이에요. 고추잎나물이죠. 자 우리 정글가든이 지금 이제 EBS 한국기행에서 지금 촬영을 온다고 해서 이걸 저희 지금 이거 깎고 있는 중인데 깎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글가든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깎는 모습을 찍겠다고 하시네요. 저 한국기행에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레이션 한대요. 언니 아유 이거 이거 어떻게 정글가든 저는 안 보여주고 싶은데 꼭 이걸 찍겠다고 저희 유튜브를 보고 그냥 피디가 지금 몇 달 전서부터 지금 졸라서 할 수 없이 지금 촬영 들어가는데요. 이거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이거 정글가든 창피해서 아유 창피해 자 보여주시죠.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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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